26장 아이들의 교육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이제 그 귀루성 백작 부인인 디안드 푸아 부인에게 바친 에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몽때뉴은 자신이 가장 견실하게 사귄 책이 플루타르코스와 세네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세를 쭉 보면서 몽때뉴가 많이 인용한 글이 플루타르코스, 세네카, 키케로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실감이 가죠 몽때뉴은 굉장히 많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인용이 잦다는 얘기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고 또 요새는 인용을 너무나 많이 한 글은 도대체 너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없지 않냐 이런 식의 핀잔을 듣기가 쉬운데 잦은 인용에 대해서 몽때뉴은 자신이 정정당당한 사람이고 위대한 작가의 강한 부분만 공격했으며 그때도 강력한 타격이 아니라 더듬어 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비유적으로 자신이 위대한 작가의 장점을 나름대로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보다 잘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남이 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에세이의 기본적인 목적 여기에 이제 잘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에세를 쓴 목적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였고 결국은 이것이 자아의 관찰이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또 인간은 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솔직하게 작성된 에세는 같은 주제를 놓고도 다채로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제 몽때뉴가 앞선 작가들의 충실한 추정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몽때뉴의 글은 형식과 분위기 예를 제시한다든가 또 어떤 역사적인 사례에서 교훈을 끌어낸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플루타르코스, 세네카, 키케로의 글과 아주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몽때뉴가 시대적으로 뒤에 사람이기 때문에 지향했던 내면의 탐구라든지 내적 독립, 자유 이런 주제의식은 고대의 작가들과는 좀 약간 다르긴 하죠 하지만 이제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를 읽어보면 몽때뉴의 글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몽때뉴가 이 플루타르코스를 하나의 글쓰기 스승으로 삼아서 충실하게 모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몽때뉴의 교육론의 첫 번째 주제는 아이들의 타고난 성향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질은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죠 인간은 이제 습관이라든지 새로운 법도 때문에 천성이 변하거나 은폐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아이들의 성향에 권위를 많이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에 보면은 이상국가에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도자 계급, 수호자 계급, 전사 계급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이제 천성을 미리 파악을 하죠 몽때뉴도 이제 천성이 분명히 이렇게 교육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대한 천성을 가진 사람이 학문을 해야지 전쟁을 지휘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데까지 이르는 아주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되지만 비천한 자의 손에서 변증이나 환약을 이제 만약에 학문을 하게 되면 기껏하는 것이 변증이라든지 환약을 처방하는 범속한 결과만 났기 때문에 천성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몽때뉴는 천성에 맞게끔 교육을 한다는 것을 동의하는가 플라톤의 생각과 동의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천성은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미리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좋고 유익한 것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천성의 중요성과 교육의 가능성을 양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학식 있는 인간보다는 능력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양교육 혹은 교양교육이 몽때뉴의 주된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몽때뉴는 학식과 능력 중에서 둘 다를 요구해야겠지만 학식보다는 품성과 분별력을 더 많이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 몽때뉴가 능력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은 품성과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분별력이라는 것이 뭐 앞에도 한번 나왔지만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거기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현명한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몽때뉴가 볼 때 이제 기존에는 선생들이 학생보다 말을 많이 하고 학생은 선생이 한 말을 되풀이하게 하기를 바라고 또 성향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몽때뉴가 현재까지의 그 당시까지의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하나하나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죠 전부 다 반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이 말을 더 많이 하고 선생이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말하고 또 성향과 능력을 봐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그러한 교육을 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사에서 만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봉자 지랄노모 보로라는 같은 인물인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신봉을 하면서 모든 것을 철학자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는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먼저 말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사물을 음미하도록 하고 또 완급을 조절하고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식과 판단력의 균형감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 즉 오성이죠 육체, 근육의 균형적 발달이 중요하다는 논지로 이어집니다 현명함은 이제 오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면 얻어지는데 오성의 활동을 자극하려면 암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 어떤 재료든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해 보도록 해야 되고 여행도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귀족들이 좀 더 문화가 발달해 있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 진기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관찰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타 로톤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에 가면 지금도 이제 이 건물이 서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바로 이 기념물입니다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행이 이제 중요하고 여행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좀 넓게 보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과의 교제라는 것은 교제라는 학교에서 집안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는 악덕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제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혹시 그 집안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는 아이로 키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겸손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라고 조언을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 탐구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동시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훌륭했던 세계의 위대한 영혼들에 대해 탐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인물들을 다룬 저자들을 열심히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프로타로코스를 언급을 합니다 이런 일의 최고의 명장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번역상에 조금 오해가 살만한 그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거부를 하지 못해서 한 사람의 노예가 된 아시아인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의 그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지중해 너머에 있는 그 오늘날의 이제 터키 과거에는 이제 페르시아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서양의 고대 문화에서 또 이제 르네상스기도 이제 고대 문헌을 많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아시아라고 하는 대목은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몽테뉴가 언급한 대목은 이제 플루타로코스의 순종에 관하여에 등장을 하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오를 발음하지 못해 아시아 백성이 한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농담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썹을 지켜뜨거나 눈을 내리까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고 대갑지 않은 명령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는 유럽의 동쪽을 의미하는 거죠 이 대목이 라 보헤시에게 자발적 복종을 쓸 거리와 기회를 줬다는 말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뒷변 에세에 가면 이 자발적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때 요거를 한번 참 기억했다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을 두루 접하면 인간 이해를 위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아니라 자기가 세상 출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넓고도 높은 사고를 보여준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정반대는 이제 동네 사제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좁은 소견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도밭이 얼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포도밭이 얼 정도니까 식인종들은 조갈증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대목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석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식인종이라고 해석된 이 말의 원문은 까니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까니발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이제 카리브 제도의 사람들 곧 이제 소 엔틸리스 제도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남미에 걸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리비안의 해적이라고 영화도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과거에 이제 까니발이라고 불렀죠 이러던 것이 이제 조금 조금씩 의미가 확장이 되면서 원시적이고 잔인하여 사람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면서 흔히 이제 까니발이라는 말을 식인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볼 에세에도 식인종에 관하여 라는 글의 제목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카리브 제도 쯤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보자면 대척점 바로 지구의 정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인 거죠 사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역에 냉해가 있으니까 지구의 정반대에 사는 사람들은 가뭄이겠네 하는 추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맥락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로 봅니다 자 이 거대한 세상은 이제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를 알기 위해 들여다봐야 되는 거울이자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관찰한 사항에 철학을 잣대 삼아서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 모른다는 것 공부의 목적 용기 절제 정의 야심 탐욕 우리의 동기 다양한 충동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어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해주고 잘 죽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학과의 공부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무조건 뭐 교과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몽때뉴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 철학은 굉장히 즐거운 학문인데 이것이 이제 영원뿐만 아니라 몸까지 건강하게 만든다 만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때뉴가 봤을 때 동시대의 철학은 괴변벽이 원인이 되어 아주 헛되고 공허한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지나치게 논리나 따지고 예를 들면 뭐 바로코라든가 바라리폰 같은 형식 논리만을 따지는 바로 이제 이러한 것으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철학의 진정한 가치나 아니면 철학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 했죠 그러면서 이제 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데 덕에 대한 설명은 20장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의 설명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무분별한 탐욕으로 학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조언은 공부 욕심도 탐욕으로 변하면 균형을 잃는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책상 물림 공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모르고 학문의 세계에 추상적인 세계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몽때뉴는 이제 엄격한 자해를 강조하면서 지금 행해지는 교육과 다르다라고 자신의 교육론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잔인하고 폭력 강제 수치 벌이 당시의 교육적인 관행이었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몽때뉴가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릴 때부터 어느 사회든지 간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유별나게 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특히 몽때뉴는 이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조화롭게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인데 교육에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에 맞게 처신한다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유하는 것인데 몽때뉴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한 예가 칼리스테네스라는 사람이죠 알렉산드로스 전에 등장을 하는 인물인데 굉장히 학식이 깊고 넓으며 단정한 생활로 젊은인들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지만 너무나 어떤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기분을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총애를 잃게 되는 아주 그런 너무나 고지식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매한 인격과 학식을 갖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이 결여되면 그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말과 행동의 문제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의 규율을 보여주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고대 사회에서 뭐랄까요 좀 화제가 됐던 사람들은 바로 이 스파르타인들이죠 스파르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짧게 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유명한데 오히려 이제 그 스파르타인들이 이렇게 고대 사회에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몽때뉴는 그들보다는 착상의 풍요로움의 마음을 쓰는 크레타인이 한수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파르타인들도 이제 나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크레타인들의 가진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데 몽때뉴는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가 독특하게 교육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는 워낙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몽때뉴의 선친이었던 피에르 에케미라는 사람은 프랑스와 일세를 따라서 10년간 이탈리아 원정에 참여한 바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르네상스가 막 시작이 돼서 프랑스보다는 이탈리아가 문화에 있어 갖고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사회였죠 그래서 이제 피에르 에케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원정을 가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때뉴 집안이 이제 특히 수십 년간 노력한 끝에 귀족의 반열에 오른 것이 이제 피에르 에케미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아주 다정다감한 아버지였죠 그래서 이제 뭐 라틴어도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라틴어만 사용하는 그러한 가정교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하인들한테도 라틴어만 쓰게끔 하는 식으로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교육을 실행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걸 끝까지는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 실험을 포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나름 선진학교였던 기엔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몽때뉴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피에르 에케미의 교육은 몽때뉴에게 어린 시절부터 어떤 벌을 가한다든지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부드럽고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 동안 이 몽때뉴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문제에 있어 갖고는 몽때뉴보다는 아버지인 피에르 에케미 라는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간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피에르 에케미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좀 더 뭐랄까요 좀 재밌는 대목이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당시 기엔 학교는 사실은 굉장히 선진적인 학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학교는 여전히 학교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엔 학교가 비록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진적이었지만 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율성 이런 것들은 아마도 몽때뉴가 원하는 만큼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 교사를 고용을 해서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몽때뉴의 개인 교사 역시도 굉장히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 몽때뉴가 다양한 교과 외에 그러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교육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서 몽때뉴가 강조한 것은 욕구와 열의를 북돋아주는 방법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핫단 방식 뭔가 강요하고 억지로 지식을 집어넣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어떤 자발성에 근거를 해서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상 몽때뉴의 교육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몽때뉴의 교육론은 그 뒤에 나오는 루스 같은 사람의 교육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때뉴의 다른 에셋도 사실 흥미롭긴 하지만 특히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26장 아이들의 교육에 관하여 하는 이 글을 좀 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살펴보면 교육문제에 관해서 아주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뭐랄까요 느끼고 또 뽑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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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